그다음에 주지주의적인 접근을 보이면서 정의적 영역의 발달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전인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아 인간이 중심이지 다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간중심교육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장점 기억해 두시고 단점 봐두시면 돼요 여기는 그 정도 세부 유형이 없기 때문에 특장점 그다음에 단점 중심으로 특성들 봐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가 안 중요했어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 사조 공부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게 교과 중심, 경험 중심, 학문 중심 정도까지 많이 봤어요 인본주의, 인간중심교육과정도 좋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 아니야? 그냥 좋은 얘기 아니야?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좀 덜 했는데 통합교육과정은 그런 게 있겠거니 정도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강조가 돼요 통합교육과정도도feed início